F15C 하세가와 이글 입니다. 스케일은 1대 70 이구요. 요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킷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생 시절에 하세가와 킷 중에 여러가지 사고 싶었던 킷 중에 하나인데요. 그때 제가 선택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인즉 그때 당시에 하세가와 킷들이 1대 70 이나 1대 48 이나 무장이 안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매해 가지고 모든게 해결되는게 아니고 별매로 판매하는 무장 킷을 따로 사야 했기 때문에 항상 선택은 하고 싶으나 선택에서 밀리고 다른 무장이 들어있는 회사의 킷 그리고 가격도 상당히 그때 기준으로는 높았기 때문에 아카데미의 킷을 많이 구매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또 이게 중고장터에 보이길래 한번 사봤는데요. 아마 소장용으로 가져 있고 있을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날개가 동체와 결합하는 방식이 그 부분에 접합선 수정이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 만드는 데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조금 귀찮은 면이 많은 킷이기 때문에 그런거 감안해서 그냥 옛 추억을 생각나고 또 판매하시는 분이 워낙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를 해주셨구요. 또 금형 자체가 여러 번 이렇게 사출해서 버라고 하죠. 우리가 그 부어빵을 이렇게 사보시면 이렇게 몰드 주변으로 이렇게 또 밀가루물이 빠져 가지고 이렇게 생기는 부분들이 또 보이기도 하고 금형을 참 많이 학대한 느낌도 드는데 옛 추억이 생각나서 또 가격도 저렴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고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